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합니다 아민 지금 우리 매주마다 우리 근찰의 공가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 받아야 될 부분들과 또 누려야 될 기중한 축복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정리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역자로서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될 부분이고 또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중요한 절대주권을 전달하는 대리자로 세우셨다라는 것 그리고 은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 세웠다라는 것 하나님의 기중한 것들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세웠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누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이 사실을 그렇다면 누려야 되겠죠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자신들의 사역이 또 내가 있는 자리가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중직자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데 모든 성도들과 랩런트들의 멘토로 우리를 세웠다 했습니다 그래서 멘토로서 어떤 부분의 멘토냐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을 세우는 서밋팀의 멘토고 중요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멘토고 생명글 가치를 본 헌신자라는 것 생명글 가치를 본 헌신자라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실은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후대들의 랩런트들의 부분들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담고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거주준 거들을 같이 여러분 좀 생각을 떠올리시도록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랩런트들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나서 그렇죠 무한한 밭입니다 그리고 분명해서 미래의 밭이고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제가 설명을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모르는 지금 심어진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모르는 무한한 밭이고요 분명히 랩런트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통해서 문화와 함께 변화를 바꾸는 이 엄청난 밭이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바라보는 시각들을 좀 바꿔야 합니다 그냥 내 자녀다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미래에 가장 중요한 축복된 응답들이 우리 후대들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화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이 일들이 우리 후대들 통해서 한 사람의 랩런트 속에 바른 은약이 들어가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문화를 변화시키는 바꾸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나름대로 뭔가 모르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뛰어넘으면 스밋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 가지 부분들로 말씀드릴 수 있죠 가장 우리 랩런트들 가까이 있는 현장이 가정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은약 제도로 심어지고 아이들이 세계보금화에 2, 3, 7에 대한 꿈을 그릴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들이 어디다 오느냐 가정 안에서 이러죠 가정의 한계에 딱 갇혀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실지 모르면 저는 빨리 우리 아이들이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 저나 우리 집사람을 봐도 아이들을 품을 그릇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가정 안에 아이들을 묶어두면 내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집을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아이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것이 부모들이고 제일 말이 안 통하는 것들이 부모들이에요 아니에요? 다 속여요 우리 아이들만 그럴까요? 부모들 다 속여요 그런데 진짜 가정에서 은약으로 부모와 통한다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가정의 한계에 딱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 먼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꼰대라는 말 들어봤죠? 꼰대라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을 꼰대라 해요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틀이 딱 돼가지고 아이들에게는 뭔가 그게 안 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갈등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주 삶의 근거가 또 학교 아닙니까 학교 가서도 엄청난 자존감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는 부분들 속에서 물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대충대충 아이들 학교 다닌 친구들은 자존감 펼수지도 안 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 수록 자기의 어떤 실력에 대한 한계를 딱 느끼면서 뭔가 모르는 자존감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의 한계를 못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삼중적인 이중적 생활이 아니라 삼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고 교회 가서는 이렇게 하고 학교 와서는 이렇게 하고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고요 제 이야기였어요 이게 저도 이랬어요 가정에서는 예수 다 믿는 집안이니까 교회 가야 되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또 잘 믿는 척 해야 되고 삶은 전혀 그게 아닌데 학교 가서는 그나마 놀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같이 어울려가지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런 삶 속에 있으니까 아이들 자체가 힘이 없는 것이고 자신감도 없는 것이고 매사에 이미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에요 지고 들어가는 싸움 그래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치유와 스미스의 균형한 축복된 주역들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 지금 우리 계속해서 구역 공과를 통해서 나왔던 메시지 3주 전부터 나왔던 메시지가 정리된 부분들입니다 이게 오늘 종강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종강하면서 목회자 여러분 또 중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을 향한 기도 제목들 붙잡고 방학 동안 또 기도하시면서 또 방학 동안에 진행되어지는 리더스위리 랩런트 대회 각 기간에 또 우리 하나 LHRC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중심을 담고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후대에 대한 우리 후대들을 중요한 것은 스미스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라는 것 스미스쿨 마지막 기회라는 것 어떻게 치유와 스미스의 주역들을 세울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치유와 스미스의 주역들로 우리 후대들을 세울 수 있느냐 캐릭터를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은 근본이 바뀌어지고 캐릭터가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면 스미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을 바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에 먼저 정리부터 합시다 내의 각인된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내의 각인된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캐릭터를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캐릭터 나름대로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러분 신봉준 목사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신봉준 목사에 대한 캐릭터 여러분 각자가 캐릭터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 신봉준 목사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 쉽게 말하면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신봉준 목사하면 여러분 각자가 아 신봉준 목사 아니면 이런 사람이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결국은 캐릭터를 바꾸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뿌리내는 겁니다 삶을 바꾸는 것이 뭐냐 여러분 삶은 바로 체질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뿌리내는 생각에 뿌리내는 부분들이고 캐릭터는 삶은 체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랩런터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근본을 바꾸는 것은 의식주와 가장 밀접한 것이 세상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는 모든 사람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의식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 나라를 볼 때에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 나라 배우기에는 악한 사단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완전히 내 비린 문화를 이루고 이것이 노화시대처럼 큰 용사가 되어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는 뭐가 있느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이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을 바꾸어 줘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가라한 세상 현장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에요 진짜 알고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세상 교제하기 싫어 담쌓을 대상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 의지하면서 세상 분위기 따라가면서 거기서 한계를 가지고요 그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현장 볼 때에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담삚고 살아야 될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살려야 될 세상이고 그 속에 가장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중요한 응답받을 형자님들이 바로 세상 나라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40일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 합니다 성령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거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 하거든요 그 속에 사람이 살아나고 그 속에 있을 때 참된 제자가 일어나고요 그 속에 있을 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참된 스밋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장소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거의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을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가거 상처 한 개에 딱 붙잡혀가지고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요 그래서 심지어 영적 문제까지 와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은 장생 1장 2절에 허감 혼동 공호로 끝내요 뭔가 모르게 어둠에 사로잡히고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모르게 마음의 갈등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뭐가 뭔지 모르는 혼돈이 일어나고요 뭔가 성공한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데 마음의 공함이 허진함이 딱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타락에 빠지잖아요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올바른 세계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 나라와 타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바르게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각인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새로운 각인을 해야 하는데 뇌에 각인되는 부분들이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뇌에 각인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어릴 때부터 말씀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각인시킨다 할 때는 그 말씀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되죠 노화시대 홍수가 일어난 그 시대의 배경들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 말씀을 볼 때도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배경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 노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안다는 것은 지금 또 많은 사람이 허감에 노예 되어 있잖아요 그게 흐름을 아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구나 그때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경과 흐름을 보면서 사실은 여기에서 미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미래까지 보는 이게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뇌에 각인되는 부분을 놓고 보면 기도 각인되어야 합니다 기도 기도 각인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응답 이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영측 상태입니다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영측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측 상태 속에 따라서 기도 제목들이 정리되어지고 잡혀집니다 여기에 나온 정리되어진 기도 제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놓고 기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행을 하는 기도의 여정입니다 하늘의 근세와 땅의 근세가 하신 주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늘의 근세와 땅의 근세가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알면은 기도하는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이 되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근세와 땅의 근세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측 세계를 다스리는 영측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 보이는 육신의 모든 물질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게 하늘의 근세 땅의 근세 그 근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근세는 왕권이고 제사장권이고 선지자권이죠 그 왕권 제사장 선지자권을 누리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측 세계를 움직이게 되고 보이는 육신의 물질적인 세계도 움직일 수 있는 기중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근세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행복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전도에 대한 각인입니다 전도는 마가본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중요하죠 기신을 내어 쫓는 근세도 기신을 내어 쫓는 근세 근세 주어진 부분들 이게 전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뇌를 각인시키는 뇌에 각인된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부딪히지면서 아 이것이구나 깨닫게 될 때에 그때 그때 각인되어져요 말씀이 기도도 아 이것이구나 깨닫게 될 때 각인되어져요 그때 뇌에 각인되는 것들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뇌에 각인된 것들이 바꿔지는 가능한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뇌에 각인이 바뀌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뇌에 각인들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약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마음과 생각에는 내가 마약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뇌에 각인된 부분들 속에 마약이 빠져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돈만 있으면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인데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그런데 그게 나쁜 걸 알면서도 안 해야 되겠다는 의사에서 알면서도 또 주머니에 돈 쪼아 생기면 또 그리 빠져 언제 보면은 그 자리에 가있어 그 자리에 이건 뭡니까 뇌에 각인된 겁니다 뇌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각인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특별히 내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뭔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 말씀도 제대로 들려주시게 돼 있고 그 속에서 영적인 힘도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은 순간순간마다 무능함 속에 제가 빠져요 제 자신이 제 자신이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들 부딪히면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무능함 속에 빠져요 그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모르는 많은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을 통해서 뇌 속에 각인된 부분들 바르게 잘하고 싶은데 안 되어져요 무능함 속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근세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근세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근세는 뭐냐 실제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고 땅의 육신적인 물질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바꾸는 힘이라면은 그 어마어마한 근세에 힘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능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디모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고요 이 디모데는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전도와 제자에 대한 부분들이 각인되어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근본을 바꾸는데 그 근본은 내의 각인된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과 기도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중요해요 여러분 전달되는 메시지 받는 메시지 그게 여러분도 모르게 무언간의 각인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할지라도 어떤 메시지 앞뒤 전후 좌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계속 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 각인되어지면 나중에 그 각인된 대로 바뀌어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해결하신 축복된 역사들 계속해서 강달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다른 메시지 있나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누리고 그리스도의 중심된 사람이 모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된 사람이 제자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 이야기했잖아요 참왕 참제사장 참 스신자 또 그리스도 이야기했잖아요 각인은 한 번 돼서 각인되는 것보다도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무언간에 안에 내의 각인된 것들이 바뀌어져요 아마 여러분 사육자들로서 이미 알잖아요 내의 각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잖아요 이 사실을 알면 금방 말씀 전했는데 사람이 안 변한다 그거는 이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금방 말씀 전했는데 사람이 안 변하고 삶이 안 변하고 생활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까지는 각인된 모든 것들이 깊이 오랜 동안 각인된 것들이 있다라는 것 두 번째입니다 캐릭터를 바꾸려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뿌리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 뭐를 마음과 생각에 뿌리내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삼단체가 하고 있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부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삼단체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상을 통해가지고 결국은 내 비림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이것이 문화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묵상의 비밀을 주셨어요 묵상을 통해서 내 비림 악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귀중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귀중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 후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스밋의 시스템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스밋의 시스템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스밋의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스밋을 통해 스밋의 부분을 통해서 확신해야 될 부분들 두 번째가 스밋을 통해서 누려야 될 부분들 확신하게 되면 누리게 되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스밋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스밋을 통해서 확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뭐냐 여러분 스밋의 시스템은 7대 여정입니다 그 유인물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설명하는데요 7대 여정입니다 7대 흐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게 스밋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 7대 여정 가운데 스밋을 가지고 확신해야 될 부분들 확신하도록 할 부분들이 뭐냐면 여러분 앞에 부분 세 부분입니다 먼저는 트리니티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알면 우리의 신분과 근세가 어떤 것인가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확신해야 될 것보다 어디에선 살아남는 열 가지 비밀 그리고 어디에선 흔들리지 않고 근거가 될 수 있는 신앙의 열 가지 발판 이게 뭡니까 이게 스밋이 가져야 될 확신이에요 우리 후대들의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이 사실들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돼요 이 사실들이 뿌리 내리도록 두 번째로 스밋의 시스템 가운데 스밋을 확신하게 되면 누리게 되는데 누림의 네 가지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사실이 확신되어지면 현장에 딱 가면 우리는 다섯 가지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올 수밖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도 기도함에 응답받는다라는 사실 어떤 문제에서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사안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늘 승리하게 돼 있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이 다섯 가지 확신은 현장에 가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아홉 가지 흐름 이 속에 나오는 62가지 평생의 삶 평생의 삶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 통해서 결국은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다라는 것 예배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허라하셨다라는 것 이게 누림이 되는 겁니다 누림은 현장에 가서 누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앞, 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위, 아래, 옆을 보고요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보면서 누려지는 겁니다 아홉 가지 흐름은 그러면서 현장에서 체험하는 평생의 답인 62가지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배에 대한 축복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시지 어제도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는데 영적 전쟁터에 나가 있는 여러분에게 교회는 영적인 사령관으로서 모든 것들을 보금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 그리고 영적인 사령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영적인 사령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스미세 시스템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뿌리 내리면 인본주의 쓰라 해도 안 씁니다 신본주의 앞에 씁니다 하나님 앞에 서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뿌리 내리게 되면 잠시 앞에 이 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고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요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신본주의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여유와 평안이 넘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삶의 체질이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체질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한 순간 한 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을 놓치지 않아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않아요 왜냐? 모든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랩런트 또 그런 부분에 우리가 RUTC의 응답을 받고 있어요 랩런트는 뭡니까? 벌어진 자인 줄 아는데 사실은 남은 자예요 우리가 의미 잘 아는 것은 남은 자 남는 자 또 남을 자 남길 자라고 했는데 이걸 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은 자는 한마디로 거루터기라는 것 다 베이고 거루터기만 남아있는 거기에 남은 자는 새순이 남으면 도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새순이 그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무가 되잖아요 그게 남을 자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나무 속에서 많은 숲을 이루게 되잖아요 또 이 부분을 다르게 설명해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보금 회복을 위해서 남은 자예요 보금 회복을 위해서 남은 자고 보금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는 자입니다 그리고 남을 자는 뭐냐 문화를 변화시킬 보금의 문화를 가지고 변화시킬 남을 자라는 것 그리고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후대를 세우는 남길 자라는 것 이게 랩런트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의미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랩런트고요 두 번째로 RUTC 랩런트들이 원레스를 이루어 놓은 것 그게 결국은 RU 유니티죠 그리고 세계를 보금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현장으로 흩어지는 것 그게 RUTC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RUTC 운동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약 붙잡았는데 그 은약이 결국은 강야 운동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은약 붙잡았는데 그 은약이 미스바 운동으로 한 사람이 은약 붙잡았는데 그 은약이 도단성 운동으로 파수꾼 운동으로 해당 운동으로 한 사람이 은약 붙잡았는데 이 운동으로 변화되어지고 연결되게 된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부분은 끝을 알고 갑니다 끝을 알고 있습니다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끝을 알기 때문에 시작을 확실하게 합니다 내가 어디 가야 되는 줄 안다면 거기에 대한 시작을 바르게 하잖아요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 속에서 모든 가정의 여정임을 모든 것이 여정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삶의 체질이 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가기 전에 하나님 주신 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일상 16장 13절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현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주신 힘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국은 2, 3, 7 귀중한 축복된 여정을 이루는 귀한 걸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를 남기느냐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삶이 2, 3, 7을 향한 여정 속에 있게 되고요 그 속에서 결국 우리가 남기는 작품은 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스미스쿨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우리 후대들을 놓고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서론에 말씀하셨던 이것이 전체 교회에 대한 부분들 아닙니까 사실은 주의종들,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받아야 될 누려야 될 응답들 우리 후대들 다 포함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중요한 여러분 기도 속에서 교회를 살리고 주의종들을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런 모델적인 응답들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 속에 일어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부분들을 붙잡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교회를 하는 여러분 근찰로서 한 지역을 숨기는 사육자들로서 당연히 주의종들 또 성도들 살피고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 후대에 대한 부분들 이 사실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후대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전세계 또 후대 살리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이 일에 대표적인 응답들을 우리 스스로가 누려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학기 동안에 근찰에 인도받게 하시고 종강을 맞이해서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 또 후대들을 위한 기도한 기도 제목들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상을 드립니다 이들 기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들이 담겨지게 하시고 또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 랩런트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응답 가운데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여기에 심부름하는 우리 근찰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반기 동안에 수고한 이분들의 수고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방학이지만은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를 담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이분들의 모든 사역 속에서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는 기한 축복된 응답들이 있도록 모든 것이 보장된 참된 제자들이 이분들에게 붙여지는 기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귀중한 기도자목들을 붙잡고 정말 기도로서 모든 응답들을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일에 계속해서 인받기를 원하는 우리 근찰님들과 우리 근찰님의 기한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또 이들이 숨기는 구역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